자, 알량영장입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브라질팩맨들, 울칭이들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 어... 그 다음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그때 영상 나간 뒤로 부피가 50배는 커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어... 아이고, 놓쳐버렸다. 얘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일단은 뭐 알량영장이 울칭이 추경지수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울칭이 먹이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가 넘지 않고 한 10가지 정도 되겠다. 그래서 무식하게 육식성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철식성 먹이하고 최대한 밸런스 있게 준비해서 먹이고 있고 그만큼 엄청나게 빨리 커져요. 지금 얘들, 저번주 그 조그맣던 애들에서 일주일 지난 건데 한번 정치미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나게 커졌어요. 자, 일단 두 마리를 잡아봤고요. 한 마리는 그냥 잡았고 한 마리는 색이 벌써 나오고 있어서 잡아봤어요. 일단 손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어디가니? 자,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저번에 일주일 전 영상에만 해도 완전히 점 하나 찍어놓은 크기였잖아요. 완전히 눈꼽만한 크기였는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하루 남다르게 커지고 있어요. 진짜 커지고 있고요. 얘들 생긴 걸 보면은 일반적인 팩칭이보다 조금 더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죠? 하고 뒷다리는 조금 하찮게 지금 뒷다리 살짝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완전 하찮게 나오고 있고요. 아, 다시 돌아가볼래? 얘보다 더 큰 애들도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질 팩맨 울칭이들. 아우, 키우는 보람이 있습니다. 얘는 벌써 색이 나오고 있네? 살짝 녹색빛이 돌려. 일반적인 녹색이 아니라 조금 똥파리 색깔이라고 하나? 좀 광택이 있는 녹색이라서 살짝 돌연변이 계열? 뮤턴트 계열을 이심하게 되는걸요? 똥파리 색깔이잖아. 어우, 이쁜데요? 어, 너도 잘 지내보렴. 자, 얘들이 해서 벌써부터 색깔이 까만 애들하고 조금 밝은 애들하고 나뉘고 있는데 아마 그린하고 브라운에 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얘를 먹이로는 뭐 지금 실지렁이부터 시작해서 푸디바이트, 스피르리나, 분말, 뭐 새우, 새우, 뭐 별의별거 다 먹이고 있어요. 라고 수초도 먹고 녹조류 위주로 또 많이 주고 있고요. 하다보니까 뭐 당연히 엄청나게 건강하게 쑥쑥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요. 아, 얘를 분양 안 하냐는 얘기도 많고 뭐 저번에 제가 이벤트도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9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벤트고요. 9월 6일까지 중에 알장용장에서 20만원 이상 양서류를 입양하신 분들께는 다, 어, 얼챙이. 브라질 팽링 얼챙이 한마리씩을 어, 같이 드리고요. 사이트 통해 주문 주실 경우에는 꼭 사이트 메시지에 어, 이벤트 참여 이사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 진짜 큰일이 많다. 그래서 마리스도 제법 돼요. 이렇게 전, 전체 샷으로 보여드리자면 꽤 마리스가 되죠. 분명히 저번 주 영상에는 되게, 어, 뭐가 없어 보였는데, 필장이, 지금 꽉꽉 차 보이죠.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커진 얘들이 아직 성장 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들, 울챙이 때부터 일반 팽링 볼, 울챙이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되게 큰 애들 여기 보여있다. 와, 진짜 크다. 벌써 팽링 울챙이 한 2, 3주차 많네요. 얘들 이제 한, 얼마 안 됐거든요. 얘들이 광복절에 태어났는데 오늘이 26일이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11일 지난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 커지고 있어요. 하고, 일단은 이벤트 드릴께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르시가 적은 관계로 분양은 안 하는데 아마 분양을 했다면 울챙이 한 마리당 6만 원 정도에 분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 이벤트로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와, 크다. 너도 한 번 나와 볼래? 사이즈 좋죠? 귀엽습니다. 뽁뽁대는 것 봐. 얘는 아까 개들에 비해 채색이 어둡잖아요. 얘는 약간 브라운이 되잖아요. 와, 뭐야, 뭔 소리야. 뭔가, 뭔가 딱딱 소리가 나네요. 들으시죠? 어, 이빨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팩챙이 비해서, 그쵸? 여기 불이라고 하나요? 이게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얘들은. 하다보니까 조금 생긴 게 험악해 보이죠? 그리고 딱딱 소리가 나요. 이걸 깨물 때마다 딱! 한 번 더 해봐. 딱! 딱딱 소리가 나요. 일반 팩맨 울챙이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긴 합니다. 들어가, 고생 많았어. 보람찹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영상이 짧은 이유. 찍을 게 없어요. 팩맨 울챙이 이렇게 설명 한 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뒷다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뒷다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하고 또 다른 동예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참, 또 화이트 트리프로프들도 입고가 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량경쟁이였습니다. 뿅! 아!